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얼마 전에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당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이 해킹당했다는 소식 지금 화제죠. 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350억 원가량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 코인레일 거래소 사고 때 400억 원보다는 적은 숫자인데 최근 들어서 거래소들이 연이어 해킹을 당해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난해 4월 달에 아피존이 50억 그리고 9월 달에 코인이 21억 원 그다음에 지난해 12월 유비시 170억 해서 1년 사이 일어난 해킹 피해 다 합치면 거의 1천억 원 규모니까 대단한 규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 개인 피해는 없다면서요? 빗썸의 경우에는 개인이 보유한 코인은 인터넷망하고 분리된 전자지갑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 이번에 유출된 것은 회사가 보유한 물량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삼성증권도 못 믿는 판에 빗썸을 어떻게 믿냐 이런 여론이 인터넷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로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간접적인 피해에 노출된 사람들 원망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삼성증권도 못 믿는데 빗썸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배후설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배후론은 지금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순한 세력이 말 그대로 코인을 탈취해갔다. 여기에 주목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북한 배후론입니다. 북한 배후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북한이 어떤 미모의 전문직 여성을 가장해서 빗썸 등의 거래소에 입사지원서를 보내고 이걸로 악성코드 감염 경로로 활용하려고 했다. 이런 추측을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그런 얘기는 좀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 배후론이고 두 번째는요? 이 빗썸의 자작극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작극? 그렇습니다.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실제로 폭락을 했거든요. 그걸로 저가 매수를 노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걸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결국 자작극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건데 지금 빗썸이나 이런 대형 거래소의 경우에는 서버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서버가 고장만 나도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작극도 북한 배후론도 다 확인된 바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킹 피해를 당하는데도 계속 뚫리나 봐요. 대비가 안 되나 보죠? 대형 거래소의 경우에는 isms 인증이라는 보안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게 돼 있고 빗썸이 바로 이 대상에 들어가는 거래소인데요. 5월 내에 isms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다. 빗썸이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왜 아직까지 안 됐어요? 이 인증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줘야 되는데 4월 초에 예비점검이 실시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준비 상태가 부족해서 이걸로는 인증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빗썸이 재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준비가 부족했던 이유, 복잡한 기술적인 얘기를 빼면요. 결국은 돈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350억 해킹 피해를 당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여전히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은 거래소에 대해서 좀 규제가 헐거운 편인 건데 일반 금융권 수준의 규제를 좀 걸고 대형화, 체계화를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책임 의무를 지워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빗썸도 보안 인증을 못 받는 이런 현실을 보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튼 시사위기 두 번째 항목은요? 트럼프 행정부, 미국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를 지금 결정했다는데요. 유엔 인권이사회를? 그렇습니다. 이 기구의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사례, 이번이 첫 번째라고 해서 또 화제입니다. 여긴 왜 탈퇴했어요? 이 기구의 회원국에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등의 인권 침해 국가들이 포함이 돼 있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배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적 편견을 확산시켜 왔다라는 게 이유인데요. 때문에 인권 침해 국가들을 이 사회에서 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탈퇴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과거에 2006년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출범할 때도 비슷한 이유로 참여를 거부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 유엔 주자 미국 대사가 존 볼턴이었죠.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말고 여기저기서 탈퇴한 거 많죠, 미국이? 그렇습니다. 유네스코도 탈퇴하고요. 또 세계기후변화협정도 탈퇴했었는데. 맞아요. 이게 결국은 다 미국에 당장 도움되지 않는 일에는 돈 안 쓰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일방주의인 건데 특히 이번 조치는 대사관 이전 이후에 이스라엘의 입지에 또 힘을 실어주는 이런 거라는 점에서 선거 앞두고 미국 내 기독교 보금주의자들의 지지 획득을 위한 행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아무튼 인권이사회까지 탈퇴한다. 물론 핑계를 대긴 했습니다만. 그럼 인권보다는 정치, 경제적 이득을 더 앞세우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그렇게 봐야 되는 어떤 사안이 있는데. 이게 불법 이민 아동 격리 문제. 이게 또 화제죠. 트럼프 행정부 지난 4월부터 미리 꼭자 가운데 어른은 기소를 위해서 구금을 하는데 아동은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강제 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내 여론이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게 어른과 아이를 떼어놓아야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미리 꼭자를 100% 기소하는 무관용 원칙을 지금 실시하겠다 이것 때문인데요. 그전까지는 미리 꼭자가 아이와 함께 있을 경우에는 일단 석방을 해 준 다음에 재판에 넘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8세 미만 아동은 연방 감옥에 가두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분리된 아동들의 경우에 열악한 임시보호소에 지금 집단 수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재판이 끝나도 부모를 못 찾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국경순찰대가 아이들이 울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 마치 오케스트라 같다. 지휘자만 있으면 완벽하다. 이런 비아냥대는 얘기를 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돼서 더 여론이 악화된 바가 있죠. 이렇다 보니까 공화당 속 주지사들까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까지도 이건 문제 있다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법은 준수해야겠지만 가슴으로 다스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영부인도 할 말은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출구 전략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런 극단적인 이민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가 백인 노동자층의 반이민 정서를 이용하기 위해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방적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긴 곤란하다 이런 거고 최소한 영부인이 말린다 이런 핑계라도 갖추자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제도를 바꾸는 식으로 간다 이건가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먼저 지금 이민법 개정안 발의 작업에 착수를 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하원의원들하고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승인하겠다. 즉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협의가 잘 될 거냐 이건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거 법 개정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을 잘 보면 국경 장벽 건설 비자 추첨제 폐기 연쇄 이민 제한 이걸 같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개혁 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민 정책의 기조는 포기하지 않는다. 강경한테도 유지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이런 개정안이 필요 없다. 그냥 격리 정책 중단해라 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가 걸려 있군요. 그렇죠. 이건 역시 정치적 이해득실 앞에 인류 보편에 같이 신경도 안 쓰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처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요즘 노동계 불만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전교조가 삭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법의 노조 문제로 어제 노동부 장관 만나고 오늘도 청와대가 한마디 하고 이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정부가 법의 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사실상 교원 노조법이 바꿔가지고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그게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 얘기와는 다르다라는 게 전교조의 반응인 거죠. 어제는 장관이 뭐라고 그랬죠. 정교조 위원장과 면담을 하면서 법의 노조 통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부가 법의 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청와대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셈입니다. 모양새도 안 좋네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률가들 자문을 받아보겠다 했으면 며칠 있다가 자문 받았는데 없더라. 방법이 없더라. 이렇게라도 하면 모르는데. 그렇죠. 다음날 바로 청와대가 또 이렇게 말하고. 완전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법의 노조가 된 게 해고자 문제죠? 그렇습니다. 지금 교원노조법을 보면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런데 전교조 규약은 해직 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지난 정부가 이 점을 문제 삼아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것인데요. 교사들은 지금 교원노조법에 의해서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전교조가 노조가 아닌 게 됐으니까 전교조 활동이 보장받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해고자도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다 있잖아요. 산별로조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원노조만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로에서도 문제 삼아서 법 개정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청와대도 그거에 맞춰서 법 개정을 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법 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럼 결국은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로는 야당이 반대한다. 이런 점도 있겠는데요. 전교조 역시 이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오늘 청와대 답변이 전교조 요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조정할 방법을 파루빨리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